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처음에는 아이고 당했구나 속았구나 이래가지고 좀 불쌍한 느낌이 드는데 뒤로 갈수록 뭐야 이거 이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희 시부모님은 엄청난 부자이고 이번 일에 그러니까 아들이 그지같은거 분명 책임이 있는데도 저희들 빚을 안갚아줍니다. 뭐래? 니들 미친거니? 끌 끌 끌 끌. 원제 시댁은 부자인데 남편은 그지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5년차 30대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이는 하나고 이젠 4살이며 아들이에요. 제목 그대로 저희 시댁은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죠. 이거 다 아버님의 노력과 어머님의 내조 즉 자수성가로 쌓은 그런 부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인 저희 남편은 완전히 반대에요. 모아둔 돈 하나도 없고 지금은 백수도 아니 직업도 없는 백수입니다. 예전에 저랑 연애하던 시절 그래도 노가다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 뭘 해도 굶어 죽지는 않겠네 이래가지고 결혼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이제 노가다로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러면서 그만둬버렸고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했어요. 저는 달에 200남짓한 월급을 받고 모조리 이걸 가지고만 생계를 꾸리니까 늘 고질적인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었고 도무지 답이 없어 긴급 생계비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남편은 다시 부모님에게 찾아가 보탁을 했고 생활비 지원을 받아왔고 계속 그렇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부모님한테 죄송했는지 저 취업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한거에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2년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수에요. 이게 하루하루 너무 큰 고통이고 힘드니까 그냥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당신 취업할 때까지만 어머님 아버님한테 지원을 받자 이랬더니 죽어도 그렇게 못하겠대요. 그렇게 하면 부모님은 2년동안 본인들을 속여온 것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서 그냥 아들 취급도 안할거래요.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말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책이 하나도 없고 이런 태도도 꽤 심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 입장에선 이거 배신이나 다름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알았다 했고 제가 번 돈 가지고 더 허리띠 쫄라매고 아끼면서 생활을 했죠. 그러면서 그래 니 마음 잘 알았으니까 취업이라도 빨리 좀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면접을 통해 결국 취업에 성공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다닌지 한달도 안되 이틀 연속 지각을 했고 당연히 혼쭐이 났죠. 근데 그게 기분 나쁘다며 바로 퇴사해버리고 그 뒤에 거의 모든 면접에서 다 떨어졌는데 어쩌다 간혹 붓기라도 하면 이거는 별로다 저거도 별로다 이러면서 아예 일을 안가거나 가서도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요. 특히 저랑 싸우면 그게 기분 더럽다고 이를 때려 채워요. 그거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걸 무기처럼 휘두릅니다. 결국 제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 세 식구가 살아야 했는데 이게 너무 벅차서 어린이집에 내야 할 돈도 매번 밀리고 또 관리비 6만원도 못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폰은 이미 예전에 정지됐고 알뜰폰을 따로 개통했습니다. 게다가 남편 때문에 진 빚이 거의 2천만원이에요. 이런 인간인이 이혼을 한다 해도 양육비 절대 못 받을 거고 오히려 지금까지 진 빚도 저 혼자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위자료나 생활분할, 재산분할 절대 못 받고 받을 것도 없죠. 그냥 거지꼴로 나와가지고 아이와 둘이 살아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도 되게 가난하거든요.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당신 혼자 겨우 생활하고 계세요. 이혼이 너무 하고 싶은데 저 지금 이혼하게 되면 가져갈 거야 아무것도 없고 아이랑 살집도 없어요. 미치겠어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님 남편 결혼하기 전부터 완전 개허접새끼였는데 시댁이 부자라 결혼하면 뭐 살만하겠지? 이랬던 거군요. 근데 시댁이 아들이고 손주고 뭐 하나 퍼주는 게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거 맞죠? 그냥 아이는 시부모님한테 맡기고 당장 이혼이나 하세요. 저 양아치, 머자리 아들, 나몰라라 하더라도 애미앱이 없는 손주는 분명 살뜰히 챙겨줄 거라고요? 2번 그 2천만원 빚이 무서워 계속 1억원 사면 1억 되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그냥 버리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랑 쓴이랑 둘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3번 시부모님한테 모든 상황 다 알리고 빚 대신 갚아달라 하세요. 그리고 이혼하는 겁니다. 너도 잘 알잖아요? 저런 거랑 계속 같이 살아봐야 그냥 빚만 늘어나는 거야. 4번 남편 문제인데 시댁이 보좌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네 됐으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된 것에 시댁 어른들 영향도 있다고 보거든요. 매동 아들에다가 오냐오냐 키웠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이 감정받았고 또 그 아들은 부모님한테 힘들다 말 한마디 못하는 병신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 책임도 분명 있는 게 맞지 않나요? 돈 줘야지 부자니까 5번 그래서 자랐다면 시댁이 쓴 이집보다 조금 더 잘 사니까 부자로 보이는 것 뿐이야. 사실은 평범한 중산층일 가능성이 더 다분해 보입니다. 8번 휴대폰 미납이 4배까지 갈 수가 있나? 뭘 한 거요? 추가 시댁에서 아파트 매매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살아라 이래서 집 걱정은 없이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각자한테 신차도 한 대씩 사주셨습니다. 또 조만간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매매할 거고 그때는 저희한테 명의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당신들한테 빚 같은 거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그냥 부자라고 칭했던 거예요. 부자 맞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이 해주는 것들 추후 어머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도 저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돈을 전혀 벌지 않고 있는 중이며 또 시댁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여튼 나가는 돈이 너무 많고 저 혼자 200벌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서 글 쓴 거예요. 시부모님들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아니 그냥 엄마 아빠 같은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남편만 바뀌면 정말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 죽겠다고요.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많은 좋은들 감사드려요. 댓글 1번 좀 이상한데 쓰니 말처럼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면 아들이 녹아다 다니게 두지도 않았을 거고 또 직장이 없는데 그냥 방치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걸 모를 리가 없어. 교육관이 독특하거나 사기꾼 둘 중 하나 같은데요. 댓글 자수성가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본인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자꾸 퍼주고 도와주면 스스로 절대 못 일어난다는 거 이것도 잘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성향이 독한 것도 있네요. 뭐 독하니까 자수성가도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다만 아쉬운 게 물고기 안 주는 건 괜찮아. 그래도 잡는 법은 좀 가르쳐 줄 수 있을 텐데 너무 남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2번 남편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제 꼴로 사는 거죠. 그동안 노력 같은 거 없이 다 쉽게 얻었는데 이제 결혼도 했고 네가 알아서 책임감 있게 살아봐라. 이러면서 그냥 냅두면 사라지겠냐고. 완전 노답입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냥 반품을 해야죠. 그런데 쓴이도 좀 그러네.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가 이혼해버리면 다시 단칸 월세로 가야 될 텐데 아쉽긴 하겠다. 끌 끌 끌 끌 끌 2번 야 집이랑 차 해줬으면 됐지. 생활비 구걸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단돈 1원 한 푼 안 해주는 시댁이 얼마나 많은데. 이래서 요즘 능력 있는 남자들은 돈 없는 여자랑 결혼을 안 해요. 친정 가서 돈 받아 오세요? 3번 에? 후기 보니까 쓴이 남편은 놀고 먹어도 될 정도인데요? 불만이야? 그럼 쓴이도 친정 가서 똑같이 받아 오고 그런 뒤에 말을 하라고? 4번 후기까지 보니까 이제야 알겠구만. 애초에 남편 새끼는 아예 보지도 않았고 그냥 딱 하나 시댁 재산만 보고 결혼을 했던 거였어. 어? 그래도 뭐 차도 받고 소기의 성과는 이렇군요? 어? 근데 잘 들어. 니 남편 새끼 절대 죽어도 안 받길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지. 시댁 재산 포기 안 할 거라고. 왜? 외동이니까. 존번만 하면. 끝까지 가면. 이러고 있겠지. 끌 끌 끌 끌. 5번. 뭐 집이랑 차를 각각 받았다고? 이런 미친. 로또 1등 됐는데 생활비 없다고 징징거리는 것 같니? 6번. 적어도 1년의 기회가 있었는데 애까지 낳고 이혼도 생각 없는 걸 보면 쓴이도 똑같은 사람이네요. 너도 지금 시부모 재산 노리고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7번. 이제 보니까 애초에 이혼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던 거네. 특히 글이 자기 남편 욕하는 것처럼 써놨지만 그 속은 시부모 재산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 같다고. 끌 끌 끌 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남편이 노고하다 다니는데 뭐 생활력은 있네. 이게 아니고 어? 시부모가 부자네? 이런 느낌. 그리 뒤로 갈수록 약간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튼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뭐 외동이라니까 존버하면 희망은 있네. 물론 이혼 당하면 물거품이 있네. 힘내봐요. 감사합니다.